춘천지역 상장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춘천에서 열렸습니다. 강원도 통합일자리축제인 2022 강원일자리박람회 춘천일자리박람회가 오늘 춘천농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박람회에는 더존 비지원, 유바이오로직스, 휴젤 등 춘천지역 상장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. 또 레고랜드, 일동후디스, 알펜시아, 네오바이오텍 등 강원도 20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실시했습니다. 아울러 VR 모의 면접, 면접 이미지 메이킹, ICT 취창업 상담 등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.